안녕하세요. 알버트웨버 아티스트 릴리킴입니다. 오늘은 알버트웨버 H6UL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도 해드리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웨버의 H6UL 모델을 보고 계시는데요. 브라스 재질의 R2 색소폰입니다. 언락컷 피니쉬답게 빈티지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피조니 프로패드를 사용하였고 핸드 인교 에빙 처리, 천연작의 키버튼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외관과 편안한 연주감을 자랑합니다. 알버트웨버의 기술력으로 제작되는 커스텀 랙은 보다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커스텀 뉴 튜브를 적용하여 풍성한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음 키 더블함 적용으로 키 안정성 높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비는 알버트웨버 76 시리즈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usive 강제 텐지라고 하여 보다 합리적인 패터리red ота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나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빈티지한 음색?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알버트웨어 아티스트 릴리킴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